자, 오늘은 당뇨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병이라는 병은 소변에 당이 나오는 병을 당뇨병이라고 봅니다 정상적으로는 소변에 당이 안 나와야 되죠 그런데 당이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피 속에 당이 너무 많아졌다 피 속에 당이 많아지면 여러 가지 나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건 뭘까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피 속에 당이 너무 높아져서 발생하는 나쁜 현상들을 우리가 당뇨합병증이라고 부릅니다 당뇨합병증은 주로 어디에 와요? 눈에 오고 그다음에 신장에 옵니다 눈에 문제가 생긴다는 건 어디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망막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눈하고 이렇게 콩팥에 합병증이 오느냐 하면 이 망막에도 뭐가 많아요? 콩팥도 어떻게 보면 모세혈관 덩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콩팥에서 소변을 걸러낸 피를 피 속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서 소변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피를 걸러내는 기관을 우리가 사구체라고 불러요 사구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사구체 할 때 사자는 무슨 사자냐 하면 실사자예요 실은 결국 모세혈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구라는 것은 공구자예요 그러니까 콩팥에서 소변을 우리 피 속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내는 것은 사구체에서 걸러내거든요 사구체에서 걸러낸다는 말은 노폐물을 걸러낼 때 모세혈관 뭉치 구자는 공구자입니다 그 실뭉치 그래서 여러분 털씨를 자꾸 감으면 뭐가 돼? 공같이 둥글스러워 그래서 그거를 그렇다고 그거를 사구체라고 부릅니다 이게 콩팥이죠 콩팥 콩팥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 콩팥 속으로 피가 들어가는 신동맥 이런 동맥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피가 나오는 신정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대충 크게 보는 그림은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콩팥이 좌우로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동맥이 들어가고 소변이 걸러져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어디다 저장을 해요 방광에 저장해서 우리가 소변을 보는 거예요 이 콩팥에서 방광으로 가는 관을 여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크게 그리면 그래서 이제 이 콩팥이 이렇게 있고 이제 부신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노란 것이 부신입니다 부신에서 무슨 호르몬을 생산한다고 그랬습니까? 스테로이드 호르몬 또는 아드레날린 호르몬이라는 호르몬을 생산합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게 바로 사구체입니다 그러니까 사구체는 뭐 뭉치예요? 네, 모세혈관 뭉치예요 그래서 피가 이렇게 들어와서 사구체를 통과하면서 이렇게 소변이 걸러져서 이렇게 막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당뇨화병증이라는 것은 이 사구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대개 콩팥에서 병이 생긴다 그러면 이 사구체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사구체가 망가지면 소변이 안 걸러지겠죠 노폐물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혈액 투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게 망가져 저기서 노폐물을 못 걸려니까 이제 기계에서 노폐물을 걸려주는 것을 우리가 혈액 투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모세혈관에 왜 혈당이 높으면 모세혈관이 문제가 생기냐 망가지냐 망가집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혈관 속으로 아주 당분이 혈당이 높은 혈당이 높다는 말은 결국은 농도가 높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피가 농도가 굉장히 높다는 말이에요 농도가 높으면 어떻게 돼요? 농도가 높으면 자꾸 그 접촉하는 세포 그 농도가 높은 피가 접촉하는 그 모세혈관의 세포 모세혈관을 구성하는 세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세포로부터 자꾸 뭐를 뺏어와요? 물을 뺏어와요 수분을 왜? 농도가 높은 쪽에서 자꾸 뭐예요? 물을 땡기잖아요 그걸 우리가 소위 삼토압 현상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음식을 너무 짜게 맵게 달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먹으면 여러분의 피에 농도를 올리니까 그게 삼토압을 올려서 결국은 세포들 속에 모세혈관 세포 속에 있는 수분을 뺏긴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혈관 속에 있는 또는 여러 세포 속에 있는 수분이 뺏겨서 피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붓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오줌을 놓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세혈관 세포에 수분이 뺏기면 수분을 뺏긴다는 것은 세포가 어떻게 된다는 걸 의미해요 시든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물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시들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물 주면 어떻게 해요? 싹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부족하면 그래서 뉴 스타트에 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이 충분해야만 항상 세포가 싱싱하고 건강하게 자라죠 그래서 물은 아주 중요한 기본 여건에 하나다 그래서 물이 부족하면 소변이 어떻게 나옵니까? 노랗게 나오고 냄새가 아주 지독해요 왜? 물이 부족하니까 우리 신장에서 소변을 만들어내기가 정말 힘들어 그래서 물을 아껴 가면서 노폐물을 배수를 하려고 하니까 소변이 노란 소변, 냄새가 지긴내 나는 소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에 걸려서 혈당이 조절이 되지 않고 혈당이 높은 상태로 유지가 계속되면 이런 합병증이 생긴다 미국 사람들은 합병증이 신경에도 많이 와요 물론 한국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신경이 자꾸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당뇨성 말초신경염이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신경도 아주 가느다란 선이에요 아주 매끈한 얄팍한 선인데 거기 그 신경도 모세혈관을 통하여 산소공급 신경도 신경세포니까 그래서 신경세포들도 산소공급, 영양소 공급을 받아야만 건강하게 유지되는데 이게 모세혈관이 자꾸 파괴되니까 혈당 때문에 그러니까 신경이 영양소와 산소공급을 못 받으니까 신경이 망가지기 시작해서 그래서 신경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자꾸 따끔따끔하고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이 죽어버리면 감각이 없어져요 그래서 감각도 없어지고 또 이렇게 걷지도 못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신경에 오는 합병증은 희한하게 적은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는 그런 거 많아요 그래서 이제 당뇨합병증으로 당뇨성막막염이죠 혹은 콩팥이 망가지거나 하면 대개 지금 현대의아 병원에서는 안 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거 당뇨성합병증 잘 나요? 왜 잘 나요? 당뇨성합병증이 결국은 본질은 뭐예요? 모세혈관이 망가진 거 아니에요? 그게 나으려면 뭐만 다시 재생하면 돼요? 네, 모세혈관만 재생하면 돼요 그런데 모세혈관은 아주 재생을 잘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트레칭만 해줘도 모세혈관은 뭐예요? 쫙 재생해요 그래서 이거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스트레칭을 한다는 게 여러분 이게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아주 중요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진짜 노화방지에 아주 좋아요 그래서 모세혈관이 항상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운동 안 하고 스트레칭 안 하고 기름기 있는 음식 많이 먹고 그런 모세혈관이 막히고 사용을 못하게 되고 그런 모세혈관이 푹푹푹푹푹푹푹푹출어요 그러다가 이제 건강식, 운동하고 스트레칭하고 심호흡하면 모세혈관이 쫙쫙쫙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 컨디션이 뭐예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스트레칭을 하고 그러면 뻑쩍지근하다든가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경기 타고 당겨 보면 사람들이 앉아있질 못하고 이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가 아파서? 허리가 아파서.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허리가 아플까요? 허리 아프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허리 아프다고 병원에 가면 자꾸 척추 사진 찍어요. 찍어 보면 척추는 뭐예요? 멀쩡해. 찍어 보면 아플 리가 없어. 그러면 뭐가 아픈 거예요? 근육이 아픈 거예요. 근육. 여기 한가운데 척추가 이렇게 있으면 양쪽에 근육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근육은 무슨 근육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아주 좋아하는 근육인데 등심. 그래서 이 등에서 뭐 하는 근육이에요? 여기 엉덩이 뼈 있죠? 골반에 붙어서 쫙 올라가서 어디에 붙어요? 뒷 두 개골력까지 붙어서 그래서 척추를 바로 잡아주면 두 기둥이야. 아주 중요한 근육이지. 그런데 기둥 두 개만 가지고는 중심을 좀 잡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좌우로 두 개 있으면 좌우로 삐꺼닥거리는 것은 좀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데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건 못 잡잖아. 중심을.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기둥이 두 개 더 필요해. 안쪽으로. 그래서 그 두 개의 기둥은 안쪽으로 있는 기둥을 여러분이 진짜 좋아하는 안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둥 네 개의 한가운데 척추가 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모르지만 여러분이 조정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가 굉장히 무겁거든요. 이 무거운 머리를 척추 하나로 이렇게 머리하고 골반은 척추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그러니까 척추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여기에 묵직한 대갈통이 붙어 있으니까 척추는 항상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등심 두 개, 안심 두 개가 딱 무의식 중에 밸런스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등심, 안심은 어떨 때 쉬어요? 누워 있을 때 쉬입니다. 누워 있을 때는 등심, 안심이 일 안 해도 돼. 그래서 이제 허리가 아프다는 것은 등심, 안심이 아프다는 말이에요. 왜 아프냐? 왜 아프냐? 모세혈관이 충분히 발달했지 않아서 산소 공급이 충분히 되지 않아서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막 목적지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등심, 안심 근육에 그래서 우리가 척추관절하고 이렇게 하니까 다 등심, 안심 근육에 모세혈관을 잘 가둬. 그래서 이거는 두 배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관절은 운동을 부지런히 시켜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뻑뻑해지고 그건 이제 막 노화가 되는 거죠. 굳어지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운동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다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관절 주위의 근육을 잘 발달시키고 그 모세혈관을 잘 분포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삼겹살 먹고 술 먹고 운동 안 하고 갈비 많이 뜯고 튀긴 음식 많이 먹고 이렇게 되면 다 모세혈관이 막히면서 등심, 안심에 모세혈관이 줄어져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누워야 편한데 비행기에서는 누울 수가 없잖아요. 요새 비행기 좌석 참 좋아요. 비즈니스 클래스를 가끔 타보면 아, 참 좋아요. 아, 참 좋다. 역시 돈이 좋구나 싶어요. 옛날에는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도 이렇게 한 45도 각도밖에 안 누운데요. 요즘 비즈니스 클래스도 쫙, 쫙 돼요. 그러면 이제 등심, 안심이 일 안 해도 돼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누울 수가 없으면 앉아 있으려니까 계속 그래서 이제 뻑적지근하고 이래가지고 아, 아, 왔다 갔다 하고 두들겨서 하고 왜 두들겨요. 왜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두들기고 그래요. 그렇죠. 막힌 모세혈관이 있으면 뚫려주려고. 그래서 여러분 삼겹살 먹고 모세혈관이 여기저기 막혀 있는데 뭐 해주면? 찜질하고 뜨끈뜨끈하게 해주면 어떻게 해? 모세혈관이 확장이 돼서 그렇게 뚫릴 수가 있어. 그래서 막 한국 사람들은 따끈따끈한 데 찜질을 하면서 아, 시원해 그러잖아. 그게 왜 시원하든 말이 나와. 산소 공급이 안 되다가 모세혈관이 뚫어지면서 산소 공급이 되니까 시원한 거야. 그래서 우리 특히 한국 여성들이 허리 아픈 게 많아요. 미국 가면 여자들이 그렇게 허리 아프다는 것을 별로 안 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의사다 그러면 많은 여성들에서 박사님 허리가 뭐 멀쩡한 여자들이 건강한 여자들이 허리 아프다. 그러니까 허리 아픈 사람이 그렇게 많으니까 뭐가 성업을 하는 거예요. 찜질방 불가마가 성업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찜질도 안 돼서 불가마에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찜질하고 열을 가해주면 모세혈관이 확장하니까 좀 뚫리죠. 그럼 왜 한국 여성들이 그럴까요? 저는 그거를 그러니까 한국 여성들이 등심 안심 이런 근육에 모세혈관 분포가 확 줄어 있다고 봐요. 왜? 운동 부족이야. 산후조리 때문에 요즘은 산후조리 할 필요 없어요. 옛날에 그 며느리들이 맨날 부뚜막에서 찌꺼리기 먹고 살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일은 해야지 농사일은 해야지 밥 지어야지 먹는 거는 별로지 임신해서 애기한테 영양소 자꾸 뺏기지 그러면 해산했다 할 때는 뭐예요? 엄마는 건강상태가 엉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물에 손을 넣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영양상태가 엉망이면 이 온도차가 그러니까 찬물에 손을 넣으면 왜냐하면 이 체온이란 게 온도라는 것이 기본 여건으로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도 우리 인간도 기본 여건으로서의 온도가 몇 도예요? 36도에서 37도예요. 참 예민한 거예요. 얘 1도야 1도. 1도 안에서 그래서 37도만 높았다 하면 뭐예요? 열이 난다. 그럼 뭐 컨디션이 안 좋은 거예요. 왜? 온도가 기본 여건으로 넘어서면 생명이 작용을 잘못해요. 그래서 열이 나면 컨디션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체온이 36도 이하로 조금만 떨어졌다. 35.8도도. 그래도 컨디션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예요? 35도, 34도 이렇게 되면 뭐예요? 저체온증이에요. 그래서 정신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 참의 기본 여건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뭘 맞춰주려고 그래? 체온을 맞춰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천재 아저씨는 요즘 아침에 써널한데 반바지에다가 절대로 너무 차게 하지 마세요. 특히 암 환자는 찬 거를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등산도 좋아하시고 운동도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아마 기초 대사량이 많아서 열 생산은 칼로리 많이 태워서 그래서 아마 좀 덜 추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병 하시는 동안은 조금 조금 더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래서 저도 요즘 기침하는 거 오늘 아침에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름에 여러분 이번에 비가 엄청 왔잖아요. 비 오면 습도가 96% 이렇게 됩니다. 끈적끈적하고 저는 이 끈적이는 것을 제일 싫어하니까 밤새도록 선풍기를 터놓고 잤어요. 그렇다면 그런 거 같아요. 그런데 선풍기를 터놓고 자면 잠들기 전에는 시원해서 좋은데 잠 들었다 하면 뭐예요? 체온이 자연히 떨어집니다. 거기다가 선풍기 바람이 또 지나가면 더 떨어져요. 그래서 그 여름 그러니까 8월 달부터 7월 말, 8월 굉장히 더웠잖아요. 그래서 계속 선풍기를 켜놓고 밤새도록 켜놓고 오늘은 훨씬 낫네요. 그래서 내년 여름은 이제 안 그래야 되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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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우리 방에 그 에어컨이 제습 기능이 있는데 이상하게 너무 차져요. 네. 그래서 내년에는 뭐 어디 LG 탱기십니까? 그러면 그러지 말고 한 대 가지고 오라고 우리 여기 제습기를 사용하는데 여기도 굉장히 습도가 높아가지고 이 방송 장비가 고생을 많이 해요. 습기가 많아가지고 계속 제습기를 틀고 하는데 소리가 시끄러워요. 좀 조용한 제습기 있어요? 네. 어... 그거 제일 좋은 게 뭐에요? 네? 제일 좋은 게 뭐에요? 제일 조용한 제습기. 네? 네? 아들이. 네? 아들이. 네. 네, 그러면 좀 정보 좀 받아주세요. 반드시 제습기가 있어야 해요. 이 제습기를 갖다 놓으니까요. 물이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요. 하룻밤 하면 물이 두 개를 갖다 놓고 트는데 한 4시간, 6시간 지나면 물이 2리터 이렇게 나와요. 물이 많아요. 우리가 물 속에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여자들이 옛날에는 해산을 하고 나면 진짜 몸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일도 안 시키고 이제 딱 누워 있어야 되고 요새는 맨날 잘 먹고 팅팅하게 해가지고 뭘 또 아기 낳았다고 또 뭐 아, 사은우조. 사은우조리 안 했대요. 제가 왜 그걸 아느냐 하면 의사 아니에요. 제가 위고대학 졸업할 때는 미국의 의사가 부족해가지고 미국 의사 자격시험을 여기 나와서 치도록 했어요. 그때는 연세대학교 강당에서 치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는 서울의대와 연세대에 그러면 거의 다 붙어요. 그거 붙으면 그 당시에는 끝내 줬습니다. 그거 붙었다 하면 사후익감으로 최고야. 미국 가는 의사. 이렇게 돼가지고 줄 서요. 줄 작으면 다음. 다음. 그래서 결혼 후닥딱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군의관 생활을 3년을 마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로 군대 가서 군의관 생활 딱 하고 이제 군대에 있는 동안에 군대에 있는 동안에 빨리 결혼해야 돼. 결혼해가지고 부부로서 이민수속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의사 자격은 따놨으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에 내가 미국 의사 자격이 있으니까 미국 병원하고 접촉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인턴으로 취직을 딱 하면 그러면 이제 이민국에서 취직됐구나. 그러면 이제 영주권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딱 나오면 제대하면서 가는 거야. 이제 방금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가는 거예요. 가면 거기서 1년 이내에 속도가 위반한 사람도 있고 1년 이내에 뭐예요? 애기가 나와요. 산후조리예요? 할 수가 없어. 혼자밖에 없는데 어떻게 사는 소리예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인데 요즘이야 뭐 비행기 타고 맨날 왔다 갔다 했었지만 그때는 미국 한국 비행기 왔다 갔다 하는 이게 큰일이고 이거는 거금이 들어 그 당시 돈으로 그러니까 못했어요. 나올 수도 없고 여기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다 해서 우리 의사 마누나들 그리고 미국 병원에서 일을 해보면 의사로서 일을 해보면 미국 여자들 산후조리 없어 들어와가지고 아기 낳고 아이고 미국 여자들 시끄러워요. 아기 낳을 때 아이고 시끄러워요. 이제 진통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미국 여자들 그 놈은 마이클 그 놈은 새끼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프다 남편 욕을 막 퍼붓고 그 시끄러워 돼요. 막 이 새끼야! 막 그러면 난리가 나요.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만들었냐? 참 이 사람도 병력이 풍부해요. 그리고 한국 여자들은 막 아프다고 말을 막 고함을 치고 난리예요. 그러면 여기 탁 낫죠. 그러면 샤워하고 그러고 그 다음 날 퇴원이야. 그럼 집에 가서 봐봐. 여러분 동물들 다 그렇잖아요. 개가 새끼 낳고 산후조리 합니까? 산후조리하는 사람들은 한국 여자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산후조리한다는 것은 그거는요.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하잖아. 그렇죠? 임신 중에도 운동을 별로 안 하고 해산하고 나서도 운동을 하잖아. 그러니까 모세일관 다 없어지는 거지. 그리고 곰국 먹고 뭐 먹고 삼계탕 먹고 뭐 했으니까. 그래서 산후조리원이 이게 좀 개몽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전통이 돼가지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아직도 하고 그래서 전혀 여러분 다른 산후조를 시키지 마세요. 시키면 나중에 맨날 허리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맨날 찜지방에 가서 살아야 돼. 자 이게 당뇨병 한다고 해놓고 이게 자 이제 당뇨병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갑시다. 그래서 당이라는 것은 여러분 자동차로 치면 당은 우리에게 뭐예요? 연료 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을 태워도 에너지가 나오죠. 당은 기름 중에 제일 단순한 기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기름도 다 뭐예요? 탄수화물입니다. 아시겠죠? 당이 가장 단순한 구조의 탁 탄수화물이죠. 그래서 탄수화물은 배웠잖아. 탄소와 물이 결합된 거. 그렇죠? 무엇을 통해서? 식물이 탄산가스를 공기 중에서 받아들여서 산소를 뿜어내고 탄소는 딱 붙잡고 그 다음에 뿌리로부터 뭐예요? 물을 가져와서 탄소와 물이 화합하는 거. 그 화합할 때 그 에너지가 에너지는 어디서 온 거? 태양광선에서 온 거. 그래서 그거를 광합성이라고 했잖아요. 탕을 먹는데 사실은 탕을 먹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 탄소는 C죠. 그 다음에 물은 파란색이다. H2O 이것을 결합시키는 에너지가 여기 있다. 그거를 탄수화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먹고 나면 탄소는 어떻게 빠져나가요? CO2가 돼서 빠져나가고 물은 소변으로 땀으로 다 빠져나가고 우리 몸 안에 남는 것은 뭐예요? 태양광선이 전기가 된 전기 에너지가 남아서 그래서 우리 몸에 전기가 흐른다. 그래서 이게 당입니다. 그래서 당이 부족하면 저혈당이 되면 기운이 없죠. 전기가 부족하니까. 자, 그러면 당뇨병에 대해서 그래서 이 탄수화물을 연소시켜가지고 탄산가스를 연소시키면 탄산가스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고 이제 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은 어디서 해요? 우리 세포 안에 어저께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어저께 미토콘드리아죠. 미토콘드리아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당을 연소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세포를 하나 그립니다. 세포막 세포핵 염색체 유전자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샘플로 네 개만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막은 뭐하고 접혀 있어요? 모세혈관과 접혀 있습니다. 이게 모세혈관이야. 모세혈관. 그래서 이 모세혈관 속에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혈당이 피 속에 녹아있어. 그래서 이 혈당이 어디로 들어가야 돼?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려면 이게 막혀서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보니까 여기에 문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열렸다 닫혔다 하는 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문 바로 옆에 문이 어떻게 열리나 하고 보니까 문 바로 옆에 스위치가 있어요. 우리 자동문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 손가락으로 건드리면 저기요. 그것처럼 이게 자동문이야. 그래서 여기에 스위치가 딱 붙어있어가지고 뭐가 와서 스위치를 눌리면 자동문이 저절로 타게 그러면 자동문이 열렸다 하면 이 안에 있던 혈당이 미터콘드리아로 싹 들어가요. 그래서 이 스위치를 인슐린 수용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인슐린 리셉터 수용체 수용체라는 받아들이는 인슐린을 받아들이는 물체라는 겁니다. 인슐린 수용체 스위치가 더 쉬워요. 그래서 인슐린이 와서 저 인슐린 수용체를 탁 눌러주면 싹 이루어집니다. 그럼 인슐린은 어디서 오나요? 인슐린은 최장 이라는 곳에서 생산해서 피 속에 들어와서 여기 와서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생산이 안되면 문이 안 열리겠죠. 그렇죠? 문이 안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문이 안 열리면 당이 못 들어가니까 피 속에 당이 점점 쌓여서 혈당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당뇨병은 최장에서 인슐린을 생산하지 못하는 병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의 근본적 원인이 최장에 있는 모양이구나 인슐린을 생산 못하니까 문이 안 열려가지고 혈당이 미토콘드리아로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당이 자꾸 피 속에 축적이 돼서 혈당이 높아지는 그런 병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의학이 점점 발달해가면서 자꾸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당뇨병 환자들도 인슐린을 잘 생산하고 있어. 그러면 인슐린이 잘 생산이 되는데 왜 문이 안 열리나? 그래서 이상해서 더 연구를 해보니까 아 인슐린이 정상으로 생산이 돼서 가서 눌러도 이 인슐린 수용체 이 스위치가 분해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인슐린 리지스턴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수용체가 인슐린에 저항하고 있다.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지 한다. 혹은 인슐린 인센시티비티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스위치가 둔해져 있냐 그게 대답을 그게 진짜 원인인데 그렇죠? 어쩌다가 젊을 때는 저 인슐린 수용체가 스위치가 아주 예민하게 인슐린에 반응해서 인슐린이 와서 살짝만 탁 건드려도 문이 샥 열렸는데 이제는 인슐린 와서 대여섯 번 눌러야 이게 열려 그만큼 둔해져 왜 그럴까 몰랐어요. 몰랐다가 드디어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스위치에 덮개가 덮여있다는 사실을 알아낼 거예요. 덮개 덮여있어 덮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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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개는 본래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당뇨병 환자들만 저기 덮개로 덮여 덮개로 덮여 있다는 말은 뭐 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용을 잘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뇨병 환자들은 이거를 사용을 잘 안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혈당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 생명이 옵니다. 찌찌찌 하고 진 선미 사랑 휘악 크 이게 오면 이제 타기 시작 해. 당이 연소가 되요. 마치 여러분의 자동차 엔진 안에 지금 여러분 주차장에 있는 차 엔진 안에 기름 와있어. 그 다음에 뭐예요? 산소도 와있고 뭐만 하면 돼? 시동만 걸어집니다. 그래서 그 시동이 찌찌찌 하고 걸리는 그것이 생기입니다. 그래서 기가 맥히면 이 생기가 맥히면 어떻게 됩니까? 생기고 와야 결국 여기서 당분이 타서 전기가 생산됩니다. 그리고 열이 생산돼. 그렇죠? 열이나 전기나 다 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힘이 생산돼. 이런 거를 우리가 통틀어서 에너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래서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가 막히면 나 참 기가 막혀 이렇게 되면 뭐예요? 기가 막히면 에너지 생산이 어떻게 돼? 안 되죠? 그러니까 힘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주 기계적으로 정확하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여러분 보세요. 이 그림을 잘 보면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초록색 덮개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초인종을 이 스위치를 씌워놨다. 덮어놨다. 그러면 그게 뭐냐 하고 보니까 여기 덮개 만드는 유전자가 있는데 건강한 사람은 이 유전자가 다 꺼져가지고 덮개를 만들어내고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당뇨병 환자들만 덮개를 만들어서 씌워놔. 그건 뭐냐 이 스위치를 하도 사용을 안하니까 그러면 스위치를 사용 안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다는 얘기요? 운동 안 한다는 얘기죠. 운동하는 사람은 에너지를 많이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는 혈당을 미토콘드리아로 들여와가지고 자꾸 태워야 되는데 운동을 안 나야 나의 운동 싫다. 그러면 문 열릴 필요 있어? 문 열릴 필요 없으면 스위치를 사용할 필요 없고 스위치를 사용할 필요 없으면 그 스위치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 덮어놔야 돼요. 그래서 덮어놔야 될 필요성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운동 부족 피 속에 있는 당분을 태워서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생기가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를 받아야 돼? 산소 공급을 받아야 돼. 그렇죠? 산소 없으면 안 타요. 그래서 누가 목을 꽉 쪼르면 뭐예요? 산소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5분, 6분 죽으면 죽어버려요. 왜? 에너지 생산 못 하면 세포들이 기능을 못 그래서 막 쪼르면 죽어버려요. 자 그래서 운동 안 해도 덮게 덮어. 그렇죠? 그 다음에 산소 공급이 안 돼도 안 탑니다. 그렇죠? 미터큰드로에서 단군을 못 해와요. 그러면 에너지 생산 못 해요. 그러면 산소 공급을 안 해주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산소 공급을 충분히 안 해주는 상황. 물론 운동 부족도 되고 그 다음에 고지방 식사 고지방 기름기 있는 음식 많이 먹으면 결국 피가 끈적끈적해져가지고 어떻게 돼? 산소 공급을 해주는 적혈구들이 어떻게 됩니까? 붙어버려. 그렇죠? 그렇게 하면 산소 공급이 충분히 안 되니까 에너지 생산이 안 되죠. 그러니까 술 먹고 삼겹살 먹고 운동 안 하고 맨날 차만 다가 댕기고 이러면 당뇨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자 고지방 식사 그렇죠? 고지방 식사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 당뇨에 잘 걸릴까? 생기부족 그렇죠? 생기부족 이라는 게 뭐예요? 진선미부족 사랑부족 사랑부족 이 뭐예요? 분노 증오 그렇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 철저히 조건적으로 사랑 생각 그래서 스트레스 그래서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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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당뇨병 원인 쫙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원인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떤 약을 써도 나아가 나아가 안 맞습니다 당뇨약 많죠 그러나 다 일시적으로 문을 억지로 살짝 열어줄 줄 뿐입니다 앞으로 아무리 좋은 약 놔봐야 안 돼 뭐가 뭐가 제거돼야 돼 원인의 원인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생기 부족인 사람은 뭐를 많이 받고 생명을 많이 받고 그다음에 고지방식사는 건강식하고 운동하고 기본 여건을 해주면 당뇨병은 저리 까라 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현대의학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속을 파고 들어가서 조사를 해보면 답은 간단해 생명의 뭐예요? 기본 여건 결국은 뉴스타트로 당뇨병이라도 완전 정복이 가능 하다 이날이야 이겼죠 그래서 뉴스타트를 하니까요 당뇨로 막막이 망가져서 눈이 안 보이고 병원에서는 안 된다고 콩팥이 망가져서 안 된다고 그래서 당뇨병 걸린 사람들이 죽는 이유가 혈당 때문에 죽는다 보다 합병증 때문에 그런데 병원에서는 합병증 낳는다 안 하니까 절망이에요 그래서 절망 때문에 유전자가 더 빨리 꺼져 그런데 이거를 조리 있게 탁탁탁탁 설명해서 모세혈관이란 사용하지 않으면 줄어진다 사용하면 늘어납니다 모세혈관처럼 재생 잘 되는 게 없다 당뇨합병증은 전부 모세혈관의 손상 때문에 생긴다 그러므로 이신사구체도 잘 재생할 수 있고 고막막에 모세혈관도 잘 재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합병증도 날 수 있다 그러면 그 당뇨환자가 날 수 있네 그 순간부터 그게 진리야 그 진리를 내가 탁 선택해서 받아들이는 진리 속에 있는 뭐가 들어온 거야 힘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결국 그때부터 모세혈관 재생이 시작한 거야 그러면 막막도 회복되고 콩파도 회복돼서 여러분 당뇨합병증 문제 없이 인간 우리 현대의학으로는 인간의 의학으로는 안 되지만 생명만 들어오면 안 되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당뇨병이든 호혈압이든 자가 면역 성질병이든 동맥경화든 무슨 병이든지 나오라고 해봐요 뉴스타타 앞에서는 뭐예요? 엄청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확고한 이게 정리만 잘 되면 이런 단순한 결론이 나옵니다 진리는 정말 단순합니다 그래서 뉴스타트로서 여러분 정말 다 지유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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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